남들 사정 안 보고 내 것만 보면 이미 자기가 빌런이 돼가고 있는데 몰라요. 나만 보는 게 빌런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남 사정 안 보고 내 사정만 최고 중시해서 보는 거예요. 다 내 사정, 내 사정. 남은 어쩌든 말든 내 탐진치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 두면 누구나 탐진치 51%가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되면 그때부터 빌런이 되는 거죠. 피해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기는 가해자가 돼 있고 자기가 의식을 하건 말건 간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게 누군가가 자기 사정에만 매몰되어가는 것을 보면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격리라도 시켜야 돼요. 다른 도반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막 이게 어떤 이데아를 쓸 거냐가 문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격리를 시키면 또 이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놔두면 또 모든 도반이 또 피해를 입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막 이제 온갖 고정관념들이 혼동을, 어설프게 배운 이 도가요. 사람을 망쳐요. 막 이렇게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또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망상들이 막 보태다 보면 뭐 이제 알 수 없는 곳으로 가요. 딱 단호해야 돼요. 손익 계산이 분명해야 돼요. 계산을 정확히 해야 돼요, 양심은. 다 덮어주는 게 양심이 아니고 정확히. 이랬을 땐 누가 손해, 이랬을 땐 누가. 저는 항상 간단하게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된다면 가해자가 봐야 돼요. 항상 가해자가 보게 해야 돼요. 피해를. 딴 사람들한테 이것도 공부입니다 하고 갑자기 공동 책임을 주장한다든가. 그럼 누가 납득하겠어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책임 지우기도 도움이 안 돼요. 제 원칙은 그래요. 항상 책임져야 된다면 가해자가 줘야 돼요. 사회에서는 피해자만 조용하면 이리 붙이니까. 그럼 전체가 썩어버리죠. 그 결정 하나로 전체가 썩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내부적으로는 우리 잘 처리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올 땐 전체가 썩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처리했으면 건강해졌을 거를 더 건강해졌을 텐데 그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이데아 적용으로 다 썩어버립니다. 괜히 지들끼리 뭉치고 이러면 뭉칠수록 빨리 썩어요. 전염력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그땐 격리 서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데 한 모험 되고 이런 그런 게 찰나 찜찜 자명 이런 게 막 강렬하게 느껴지게 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다 잣짐이 막 선명해지면 저기 멘토들한테도 꼭 얘기를 해주세요. 내 잣짐 감각이 이상한 건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한번 멘토들이랑 상의를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자꾸 이렇게 대조해보면 좋잖아요. 내가 혹시 뭐냐면 나도 나만의 세계에 빠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공통되는 그걸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편한 도반이 있으면 해보시고 아니면 멘토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무서운 게 학당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를 모두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혼자 되게 학당 동지인 거예요. 혼자 되게 즐기고 우리랑 대화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이런 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도요. 이렇게 나와서 대화에서 맞추고 다듬어 가시는 게요. 진짜 귀한 게 나오시는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 들으면 잘 안 다듬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내 고집 그대로 갖고 강의 들을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오시면요. 자꾸 불편해질 거예요. 자꾸 마주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하면요. 이게 깎이고 깎이고 다듬어져요. 무조건 나오시는 게 일단 더 최고입니다. 나오면서 버티시는 게 그 자체로 수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나 멘토들하고 지금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작은 거 하나도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자꾸 맞추시는 과정에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강의 들으시면 편하신데 대신에 안 맞춰도 되니까 편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무지 아직 하나도 손 안 대도 되거든요. 강의 듣고 보태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취향대로. 뷔페식 딱딱딱 골라서 자기를 에고를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팬이라고 그러고 대표님하고 저랑 왜 이렇게 생각이 똑같대요. 이러면 제가 그럴 리가요. 그리고 같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오신다는 거가 용기예요. 와서 이렇게 대면하고 맞춰간다는 건요. 다들 그래도 정진하고 계신 거예요. 꾸준히 나오시는 거 자체로. 그렇게 또 나온 지 1년 이상 됐으니까 성적을 보면 알잖아요. 1년 전하고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품을 더 팔면 반드시 더 얻는 게 있어요. 대신에 아픈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다듬어야 되니까. 나 편한 대로 살다가 다듬어야 되니까. 스스로 뿌듯해하세요. 그래도 버티시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갑니다. 지금 멘토들을 잘 버틴 사람들이에요. 개인기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와서 버틴 사람들이에요. 쟤들 안 가나? 와서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어느덧 멘토가 돼 있습니다. 버티다고. 그 원리가 그래요. 와서 다듬은 거예요. 맞추고 그냥 와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 버티려면 다듬었다는 거예요. 못 다듬은 분들은 분명히 중간에 나갑니다. 여기 가면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니까. 여기 올 때마다 부딪히는 분들은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공예를 찾아서 나가시겠죠. 빠져나갈 공예를 찾다 찾다 하고 있는데 제가 하트를 딱 드는 순간.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많이 나가신 분들은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만 걸리시니까 버티신 거지. 뭔가 쌓이고 쌓이셨던 분이라면요. 하트 때 딱 아 어쩐지 이상할 줄 알았어. 내 이 지랄 할 줄 알았지. 그럼 그걸 기회로 나가시는 거죠. 꼭 나가는 이유가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전에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 여기 나올 때마다 자기가 도전 받고 자기가 시험 받고 막 이러는 거. 뭔가 자기 자존감이 깨지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여기 누적된. 좋았던 분도 계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하나의. 죄송해요. 저는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건 있어요. 좀 충격받으시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을 좀 깨시라고. 왜냐하면 유연해져야 되는데 너무 딱딱해요. 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딱딱해지기 쉬워요. 그걸 유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제가 한 번씩. 왜냐하면 제 안에도 제가 실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제 나름의 계산도 있는 거잖아요. 좀 깨는 걸 하는 거는 그런 게. 우리가 우리 깨깨. 재밌지 않나요.